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첫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당구 박사 앱의 4구 부분 자세에 보면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300점이라고 하면 제가 당구를 처음 접했을 때 1980년대 후반에는 300점이라 그러면 당구를 대단히 잘 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TV의 프로 선수들의 당구 중계도 되고 하다 보니까 300점이라는 점수가 그렇게 대단한 대단히 당구를 잘 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4구 부분에서 300점 친다 그러면 잘 치는 것의 대명사죠 그러면 당구를 300점 정도 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쳐야 될까요? 사람들마다 300점 정도라면 이 정도는 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300점에 대한 기준을 정해봤는데요 300점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자기만 잘 쳐도 되는 게 아니고 초급자들한테 당구에 대해서 정확한 이론을 알려줄 수도 있고 그것을 실제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실력까지 같이 겸비한 게 300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구박사의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의 목표는 정확한 당구 이론 그리고 모범적인 실력 이 두 가지를 키워드로 정해놓고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트로크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당구 점수가 300점이다 그러면 공만 잘 치는 것보다도 일단 자세가 좋아야죠 자세도 좋고 스트로크도 좋아야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세와 스트로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연습이 곧게 치는 연습입니다 이 흰 공을 반대편 단쿠션의 중심 흰 포인트를 향해서 회전 없이 곧게 쳐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으면 정확한 무회전의 반듯한 스트로크로 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언제 시도하더라도 무회전으로 곧게 쳐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확한 당점을 흔들림 없이 곧게 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빠른 실 안에 300점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150점 이상만 되어도 3쿠션 칠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3쿠션 칠 때 이 능력이 있어야 3쿠션 칠려고도 빨리 성장합니다 이 연습을 10번 해서 10번 다 성공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실수를 하더라도 10번에 9번 정도는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연습을 잘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내공이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곧게 치세요 중상단 무회전 당점 12시 방향 2팁의 당점을 끝까지 유지해서 치세요 중상단 당점에 맞도록 큐거리의 높이도 높게 만듭니다 내공의 당점을 정확히 보고 치는 게 중요합니다 목표 지점이 여기라고 해서 여기를 보고 치잖아요 그러면 신공의 당점 실수가 일어나면서 반듯하게 가지 않고 반듯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 겨냥할 때 목표 지점과 당점 그리고 큐선을 번갈아 보면서 겨냥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공을 칠 때는 이 신공의 내가 쳐야 할 당점만 보고 쳐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또는 2, 3개월이 됐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신공의 당점 실수를 하지 않게 되면서 목표물을 보고 쳤을 때 정확하게 내 공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빈스트로크 연습 선 위에서 3번 연습하고 치세요 여기에 이렇게 흰줄이 가 있는데 당구대에서는 그렇게 흰줄을 그을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당구대에서 연습할 때는 이렇게 공 옆에 미리 예비 스트로크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반듯하게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당구대 틀 위에 이 부분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여기에 당구공이 있다 생각하고 한 뼘 앞에 큐거리를 보통 만들죠 이렇게 이렇게 해두고 하나 둘 셋 여기에 이 선에 맞춰서 반듯하게 스트로크가 되도록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습이 실질적으로 곧고 좋은 스트로크, 밀어치는 스트로크, 관록 있는 스트로크를 만드는 핵심 연습이 이 연습입니다 공을 쳐서는 이런 연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공을 치다 보면 공에 집중하게 되고 마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자세에는 신경이 덜 가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세를 만들고자 할 때는 반드시 허공의 큐 선을 보면서 씨르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큐는 흔들리지 않고 반듯하게 느린 속도로 내밀어요 공이 비교적 크기에 비해서 무겁다 보니까 때려치는 습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연습하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공을 많이 때려치는데요 그런 때려치는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천천히 느린 속도로 내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느리게 내밀어야 내 큐가 반듯하게 나가는지 흔들리면서 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7번 반드시 제자리로 오도록 10회 성공한 다음에 다음 배치를 연습하세요 그날의 연습을 시작했다고 하면 이 연습을 먼저 10번 해서 10번 다 성공한 다음에 또는 성공의 횟수가 10번이 된 다음에 그날의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느리고 곧게 빈 스트로크 연습이 잘 되면 이제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구대는 정사각형 두 개를 붙여놓은 직사각형인데 빨간 공을 여기에 그리고 흰 공은 이쪽 정사각형의 중심에 놓고 이 빨간 공의 중심을 치는 것입니다 12시 방향 투팁의 당점으로 빨간 공의 중심을 칩니다 그러면 당연히 흰 공은 이 방향으로 밀려가겠죠 그리고 빨간 공도 이 방향으로 가서 내 흰 공과 이 부분 어딘가에서 다시 부딪혀야 되겠죠 정확하게 중심을 맞췄다면 이 연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회전의 당점으로 빨간 공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첫 번째 시도에서 빨간 공이 부딪혔는데요 의외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부딪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10번 시도에서 몇 번 부딪힐 수 있는지 연습을 통해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3번에 1번 정도 부딪힐 수 있으면 괜찮은 편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다행히도 첫 번의 시도 만에 내 공과 빨간 공이 부딪히면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장담컨인데 10번에 5번 이상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12시 당점 상단 무회전으로 빨간 공 정면을 맞히세요 내 공과 빨간 공이 다시 만나도록 정확하게 치세요 내 공의 당점을 정확히 보고 치는 게 중요합니다 빨간 공을 보고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흰 공을 정확하게 쳐야 됩니다 빈 스트로크 연습 선 위에서 3번 연습하고 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공에다 반듯하게 찌르는 연습을 하고 치는 게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습입니다 Q는 흔들리지 않고 반듯하게 느린 속도로 내미는 게 좋습니다 성공률 30% 이상 될 때까지 연습하세요 10번 시도해서 3번 이상 성공할 수 있다면 부딪힐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연습이 아닙니다 다음은 밀어치는 배치에서 똑같은 배치인데 이제 끌어치기로 치는 겁니다 내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시 당점 하단 무회전으로 빨간 공 정면을 맞히세요 내 공과 빨간 공이 다시 만나도록 정확하게 치세요 밀어치기는 내 공과 빨간 공이 여기에서 부딪히는 건데 빨간 공을 정면으로 끌어쳐서 아마도 이 정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나게 된다면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만큼 내 공의 당점과 내 공의 당점에 실수가 있지 않고 빨간 공도 정확하게 쳐야지 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실험해 보는 겁니다 내 공의 당점을 정확하게 보고 치는 게 중요합니다 빈 스트로크 연습 선 위에서 세 번 연습하고 치세요 큐는 흔들리지 않고 반듯하게 빠른 속도로 내밀어요 밀어치기와 다른 것이 밀어치기는 느리고 부드럽게 곧게 내밀라고 했는데 끌어치기 연습에서는 빠르게 내밀지 않으면 빠른 속도로 찌르지 않으면 끌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곧게 내밀면서도 빠른 속도로 내밀어서 정확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성공률 30% 이상 될 때까지 연습하세요 사실 저는 이미 한 6년 전에 이 연습을 했는데 지금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30%라고 써놓기는 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6시 방향 3팁으로 끌어치기가 돼야 됩니다 이런 연습을 할 때 누구든지 처음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공의 중심이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 그럴 때는 이 공에 흰 점이 박혀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어디를 쳐야겠다라고 하는 곳에 흰 점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성공의 경험을 늘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는 길입니다 한번 성공하기가 어렵지 한번 성공하게 되면 다시 또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여기서 다행히 두 번만에 부딪혔네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밀어치거나 끌어쳐서 한번 만났던 공이 다시 만난다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연습이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재미있는 실험을 해본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기본기를 만드는 과정이니까요 가능하면 건너뛰지 않고 이 과정을 밟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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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